당신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어요. 여기는 전화 수신이 안 돼요. 당신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어요. 여기는 전화 수신이 안 돼요. 당신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어요. 갈 거예요? 안 갈 거예요? 당신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어요. 당신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어요. 당신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성함도 안 여쭤네요. 죄송합니다. 이름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죄송합니다. 이름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어요. 당신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어요. 우와, 형사 뺨치시네요. 여러분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어요. gosh. 네, browsing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어요. when they're stuck. 미안한데 그 멘트 먹히긴 해요. 제가 면전에 대고 그에게 늙었다고 했거든요. 아침부터 설교하진 마. 반칙 끼고 있더라. 이는 라떼에 받는 것 같아요. 라테가 있으면 바랄 게 없겠어요. 라테가 있으면 바랄 게 없겠어요. 라테가 있으면 바랄 게 없겠어요. 난 갑부가 아니야 저한테 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호프한테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호프가 너무 피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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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주지 그랬어요 호프가 너무 피키해 얼마나 더 가요? 거의 다 왔어요 Who now is? Who now is? 그 때가 그리워요? 반반이에요. 전화를 했었어야지. You should have called me. Distance on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